네, 이제 장시작이 거의 다 됐습니다. EBS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개장 상황 살펴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59분입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늘은 하락 출발할 것 같고요. 일단 그렇게 크진 않은데 어쨌든 약보합이군요. 미국 정시, 나스닥 좀 빠진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코스피가 7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2739포인트 정도에서 출발할 것 같고요. 코스닥이 어제 막판에 급등세를 보였는데 오늘 좀 빠져서 출발할 것 같은데 거의 약보합입니다. 크게 빠지지는 않고요. 1포인트 내외에서 소폭 하락 출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시 빠진 것에 비해서는 큰 영향 없이 양시장 모두 다 약보합 부분에서 일단 좀 출발한 후에 방향성을 좀 모색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 쉽지 않네요. 시장이 열렸는데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시총 상위 기업들은 하락 출발이 좀 예상이 되고요. 현재 삼성은 이제 효과가 나왔는데 마이너스 0.5%, 마이크론 주가가 한 4% 가까이 좀 급락을 했습니다. 요즘에 마이크론 주가가 굉장히 변동성이 있더라고요. 8% 오르고 4% 빠지고 막 이런 식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은 변동성은 좀 작은 것 같아요. 오늘 삼성은자 0.5%, 하이닉스가 1.55%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네이버가 좀 강부합권 정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포스코가 0.6% 정도 반등을 일부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 한 10개 기업 중에서는 일단 LG와 SK, 하이닉스가 한 1% 내외에 빠지고 있고 셀트리온이 한 어제 오후에 좀 급등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다시 좀 발락하면서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좀 약부합 출발을 했고 상승하는 기업 중에서 아주 크게 급등하는 건 안 보이는데요. 한국조선해양이 그래도 한 1% 정도 오늘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괜찮고요. 한국조선해양이요? 일단 제 지금 노트북이 바뀌어서 아무것도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답답합니다. 한번 제 것 좀 열어봐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 네이버? 크롬에 들어가셔서 네이버 들어가셔서 정프로 포트폴리오를 다 봐야지. 네이버, 네이버 금융 지금 거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한번 눌러보시죠. 금위 어디있나? 아이고야. 그 외에서 저 오른쪽에 마이? 아래 화살표 한번 눌러보세요. 마이? 네? 마이가 아니고 아유 저 영수관이사님 좀 설명하세요. 그래서 오늘 한국조선해양이 한 1.8% 올랐고 대구조선해양이 한 2% 정도 오르고 있고요. 제1계획이 한 1.3% 이거 내 거 아닌데? 이거 내 거 아닌데? 누구 거니까? 제 거 아닙니다. SD바이오센서가 1.8% 정도 오르면서 일단 현재 조선주들하고 해운주들이 좀 출발이 좀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빠지는 기업들은 오늘 좀 SK그룹주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SK하이닉스, SKC, SKI테크놀로지가 각각 한 1%씩 빠지고 있고 은행주죠. 요새 은행주들이 좀 부진한데 하나금융주지가 1.5% 정도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빠지는 기업은 없는데 대부분 약보합에서 한 1% 내외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일단 조선주만 좀 그래도 가장 좀 차별화돼서 코스피에서는 가장 분위기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닥도 거의 다 대부분 하락인데 이렇게 뭐 크게 빠지는 기업은 없지만 오늘 뭐 엔케미안 마이너스 2% 정도 빠졌고요. DOU가 마이너스 2% 그리고 매드팩토가 마이너스 2% 정도 요 정도가 이제 좀 매드팩토요? 네, 한 마이너스 2% 특별한 이슈는 아직 없는 것 같고요. 어제 사실 바이오주들이 오후에 좀 셀트리온이 급등하면서 같이 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다시 좀 되돌리는 하락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크게 뭐 변동성은 없다. 시장은 좀 되게 차분히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코스피는 한 14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오늘은 좀 하락 종목이 좀 많습니다. 500개 정도가 좀 하락을 하고 있어서 상승 종목은 26%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926개가 하락을 해서 상승 종목 비율은 한 22% 정도. 그래서 어제랑 정반대로 일단 하락 종목 수가 좀 많은 대부분 오늘은 좀 오전장 분위기는 좀 약간 다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들은 어제 이제 오후에 좀 대거 매수하면서 모처럼 순매수로 전환이 됐는데 오늘 오전장은 365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304억 정도 매도하면서 양시장 모두 다 일단 매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들은 오늘 13억 정도 소폭 매수 우위를 좀 보이고 있는데 주로 이제 금융 투자가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들은 오늘 오전에 일단 양시장 모두 다 매수 쪽으로 좀 방향성을 잡고 저가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매수 특징은 오늘 좀 기계 업종 위주로 좀 사고 있는 게 기계 하면 이제 대부분 좀 방산주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인데 일단 기계주 위주로는 사고 있고요.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 투자들도 기계 업종 위주로 오늘 좀 외인 기관이 조선의 또 날인데 네 조선이 오늘 조선이 어제 조선이 좀 빠졌거든요. 서로 딱 빠지더니 오늘은 한국조선해양이 좀 가장 갈 때 듣자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한국조선해양 간다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도 안 빠졌더라고요 한국조선 왜 제 말을 그렇게 안 들으셨죠 어제도 안 빠졌어요 어제 안 빠졌어요 한국조선해양 간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어요 말이 그렇게 빨라지나 한국조선해양 조금 더 힘내야 됩니다 본전까지 한 15% 나온 것 같은데 15%면 될 것 같은데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우리나라 해양 조선 쪽에 또 국내 유일의 시소성이 중요하잖아요 국내 유일의 중간지주회사입니다 없어요 다른 회사 중간지수가 중간지주회사입니다 맞죠? 네 우리나라 하나입니다 다른 방송은 이렇게 정망이 되면 피디 난리라거든 피디 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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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피디는 즐겨 이거는 정망함 그런데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자랑하면 약간 솔직히 좀 비용함인데 점프로가 자기 종목 올랐다고 막 좋아하면 속시 흐뭇해 그렇습니까? 그동안 사실 너무 안 좋았잖아요 이제는 저도 조금은 가야 됩니다 아유 좋다요 근데 한국전 해양 오늘 섹터 좀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오늘은 관관업체들 분위기가 좀 좋고요 이제 파이프라인 관련주죠 이쪽 하이스트리나 세아재강이 좀 올라갔는데 아마 세아재강은 하나금융 투자에서 목표주가 상향 아마 리포트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아마 그 영향도 일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비철금속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오늘 주가가 굉장히 좀 좋은 편입니다 요새 알루미늄 가격도 계속 오른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사료 업체들 이제 농산물 가격 아까 이제 밀가격 얘기해 주신 것처럼 농산물 관련주들이 오늘도 안 좋죠? 오늘 좋아요 아니요 이거죠 라면 이런 거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음식료는 좀 약간 부정적이죠 근데 이제 사료 쪽은 사료가 좋아요 사료는 이제 가격 정가가 바로 좀 가능한 업체다 보니까 아유 우리죠 우리 광고주 마니커 이런 데 안 좋겠네 아 사료 비싸게 받아볼구나 아 사료값이 좀 올라갈 수 있죠 이지바이오 이지바이오? 아이 광고주의 계열 관계를 좀 알고 계세요 이지바이오 그룹이에요 거기가 누가 위에 있는 거예요? 이지바이오가 위에 있겠지 마니커 위에? 네 아 그래요? 그렇죠 여미사님 마니커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지바이오가 마니커 계열사에 마니커가 있어요 아 그래요? 이지바이오는 뭐하는 회사예요? 사료 업체예요 이지바이오에서 사료값 올려서 마니커에 주는 거예요? 아 그럼 좋은 거네 아 저 한 단계도 좀 들어가보세요 아 이거 좋은 거구나 네 자 그리고요 아 맞습니다 이지바이오가 아니고 그 위에 이지홀딩스라고 이지홀딩스 아마 이지그룹 같아요 아 거기에 안 하는 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축산 계열에 네 맞아요 이지 우리 마니커만 알고 있잖아 축산 쪽에 계열화가 돼 있더라고 응급실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정말 뭐예요 이건 이제 여우미사님과 저만 알고 아는 거랄까요? 가수 이름이 이지의 응급실이라고 응급? 응급실 이머전실 이머전실 뭐 이런 노래 있습니다 이지의 굉장히 3% 상담소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거 한 번 나왔어 3% 상담소에 응급실을 한 번 불렀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근데 그걸 모르지 못하니까 아니 가수하고 노래하고 매치가 안 돼 지지라는 응급실이 네 이지홀딩스가 있고요 그 아래 바이오 뭐 등등등 많이 가득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업체가 좀 좋은 편이고 철강주도 좋고요 어제 이제 건설 대용주가 좀 강했는데 오늘은 이제 건설 중소용주도 좀 강세 이어가고 조선주도 오늘 좀 강세인데 일단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 위주로 조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음식료 쪽은 이제 좀 확실히 양분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 정가 가능한 기업들은 올라가는데 그게 좀 어려운 기업들은 좀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조선기자재 그 다음 이제 엔터사들도 오늘 주가 흐름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종목장세는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좀 많이 빠지는 거는 이제 마이크론 영향으로 좀 반도체 대표주들이 좀 빠지면서 삼성자이닉스가 한 1% 가까이 좀 빠지면서 IT 대표주가 오늘 주가 흐름이 조금 좋지는 않고요 그 다음 게임주들도 오늘 펄어비스나 NC소프트, 컴투스 같은 기업들이 좀 빠지면서 일단 게임업종도 분위기가 좀 좋지는 않고요 인터넷 대표 기업들도 오늘 네이버 카카오고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제 올랐던 이제 뭐 이런 인터넷 게임, 반도체, 2차전지 이런 이제 대표적인 섹터들은 오늘은 이제 아마 나스닥에 좀 영향을 받으면서 좀 하락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입니다 미국에서도 보면 뭐 빅데이터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 실적이 좀 가이던스에 못 미쳐가지고 주가 급나간 게 아마 우리나라 성장주에도 좀 영향을 일부 주고 있지 않나 그래서 오늘 역시 뭐 시장 주도하고 있는 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수혜를 받는 그런 원자재 가격 상승 기업들에 좀 주가가 오늘도 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어제는 좀 반대로 갔지만 오늘은 다시 좀 강세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시중 상위주들이 다 지금 안 좋네요 네 그래요 자 그리고 또 어떤 리포트 있었습니까? 네 오늘 이제 리포트 중에서는 어제 사실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대만에서 좀 정전이 발생해가지고 아 그래요? 대만 전역이 아마 정전이 있었나 봐요 인시적으로 대만 남부에 뭐 신다 발전소라는데 스위치실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TSMC도 좀 이게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했는데 NH의 그 도현우 연구원님이 좀 알아보셨나 봐요 근데 그 생산 영향은 없다고 합니다 실제 그래서 이게 파운드리 펩 생산이 중단되면 이게 우리나라한테 좀 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가뜩이나 비메모리가 부족한데 다행히 뭐 펩 생산 영향은 좀 없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낸드플랫이 최근에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그 키옥시아 펩 사고가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나온 뉴스를 보니까 이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다 사고는 수습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당장 가동이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일단 오염 사고는 좀 수습은 됐다 저런 뉴스가 근데 굉장히 자주 나오죠 대만도 그렇고 베트남은 물론이고 일본도 그죠 정전 공장에 섰다 근데 한국은 거의 그런 일이 없죠 없어요 우리는 정전 나는 정전 옛날에는 많았거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80년대 모일 때만 등화관제 훈련도 하고 그랬잖아 근데 진짜 한전 정말 화이팅입니다 주가는 별로 안 좋지만 요새는 좀 그나마 좀 살아났어요 조금 살아났지 네 요새는 한전 직원분들 정말 저야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진짜 정전 없는 코리아 안정적으로 시스템 전역 시스템 한 나라가 없어 없다니까 별로 없어 없어 정전도 한전의 문제가 아니라 몸 빌딩의 문제일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죠 한전 진짜 감사합니다 네 뭐 또 들어와요 또 한전에서 아니 꼭 그런 거 한 번 말씀을 하세요 그런 거 없어요 꼭 그런 거를 그렇게 알겠습니다 고맙잖아 만약에 우리 정전도 해봐 아예 안 되죠 어떻게 하겠어요 정전 안 됩니다 빨리 정전이 없어서 자 그러면 지금 포트 다 됐나 나왔나요 네 더 말씀드리면 KTV 투자정권의 전혜영 연구원님이 유럽 에너지 독립에 시작이 됐다 많은 애널리스톤들이 이 얘기를 좀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에너지 자립위한 선택지가 두 가지인데 신재생으로 가느냐 원자력 발전으로 가느냐 이 차이인데 이분께서는 신재생 쪽으로 좀 점수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태양광 풍력 관련주가 20% 이상 최근에 급등했는데 이거는 뭐 단기 이슈가 아니라 좀 구조적으로 좀 좋아질 것 같다 그래서 지금 2022년 이후로 지금 유럽 전역에 신규 태양광 풍력 설치량이 20기가와트를 상위할 전망이고 특히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2030년에 재생에너지 발전비 중 40% 달성하려면 연간 32기가와트 규모가 신규로 추가로 계속 설치가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쪽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NH투자증권의 주민우 연구원님이 육불화 인산 리튬이라고 있거든요 LIPF6라는 이게 전액 소재예요 육불화 인산 육불화 그건데 2차전지 전액 있잖아요 원료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에 가격이 좀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엔켄 같은 전액 기업들 주가가 급등을 했거든요 오늘 좀 다시 빠지고는 있는데 내용만 좀 소개해드리면 이게 3월 3일 기준으로 중국 내수형 가격이 55만 위안이라고 합니다 톤당 6.7% 하락했는데 이게 작년 그러니까 2020년 7월 이후로 처음으로 하락을 한 거래요 계속 오르기만 했대요 단 한 번도 이게 꺾인 적이 없이 그러니까 이제 이걸 원료로 쓰는 전액 업체들이 어제 그래서 주가가 좀 크게 올라갔다 그런인데 이게 원가 비중의 40%나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 올라가면 안 좋은 거죠 수익성에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실적들이 대부분 좋지는 않았는데 2020년 7월 저점으로 8배 올랐대요 이게 주가가 이 가격이 이걸 하는 회사가 후성이에요 후성이 아마 이걸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후성? 그래서 후성도 예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정원석 연구원이 썼던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후성하고 또 뭐 있어요 대주전자재료 대주는 그 응급제고 응급제 아마 우리나라에서 후성이 하는 걸로 제가 좀 알고는 있는데 네 아무튼 이제 이런 이슈들이 어제 나오면서 앵캠이나 동아일렉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좋았는데 주민우 연구원님 얘기는 뭐냐면 일단 아직은 더 확인을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스팟 거래보다는 장기 공급 계약을 많이 맺는데요 그러니까 당장 그게 현물가가 떨어져도 디렘처럼 공급을 계약을 맺기 때문에 당장 실적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염두를 해도 돼 어쨌든 현물가가 떨어졌으니까 이 마진이 앞으로 만약에 이제 계약 가격까지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전액 업체한테는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올 때까지는 좀 체크를 해보되 아직은 뭐 우리가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어제 현물가격 하락에 따른 주가 상승은 좀 단기적인 흐름으로 좀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좀 전액 기업 투자하신 분들은 이런 뉴스들은 계속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당사 김세련 연구원님이 시멘트업항 점검을 좀 해줬는데 이게 국내 시멘트업체가 러시아산 유연탄 의존도가 75%나 된대요 유연탄을 원료로 쓰잖아요 시멘트 만들 때 러시아 비중이 75%나 된다고 합니다 시멘트는 그냥 이렇게 손캐 막 부셔갖고 만든 게 시멘트를 하면 유연탄이 있어요 유연탄이 들어가요? 유연탄에 이제 열을 해가지고 아마 그걸로 가열을 해가지고 시멘트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호주산이 25% 정도 되고 러시아산도 꽤 있군요 그래서 지금 지난해 평균 85달러였는데 유연탄이 현재 200달러라고 합니다 이게 유연탄 가격이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 버린 거죠 러시아 리스크까지는 발생을 해가지고 그래서 1월 달에 시멘트 가격을 일단 올렸대요 7만 8,800원에서 9만 3천원으로 18%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상향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업체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대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판가전위가 어느 정도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이게 지금 시멘트가 생산 차질이 좀 길어지고 있어가지고 가격 정관은 쉽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멘트 업체들이 유연탄 가격이 올라가면 바로 좀 정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당장은 마진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시멘트 업체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가에 좀 반영은 돼 있으니까 납부하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대선 이후로 공급 확대 기조가 나오면 매출 성장이 좀 가능하니까 그런 좀 성장성에 주목할 필요 있지 않냐 그래서 유연탄 가격의 좀 급등에 따른 마진 감소보다는 그 후에 좀 공급 확대 시멘트 주가는 어땠어요? 최근에 좀 괜찮았어요 실적들도 괜찮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공급 확대는 다 기조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거니까 실적들이 근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렇지 시멘트를 외국에서 수입해서 쓸 수도 없고 쓰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건자재는 거거든요 건자재 쪽은 대선 이후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누가 되든 간에 그건 명확하거든요 공급을 늘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진짜 민영주택을 많이 늘릴 거냐 공공주택을 많이 늘릴 거냐 청년주택을 한 거냐 기본주택을 한 거냐 그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뭘 하는데 시멘트 안 들어가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 브로크는 안 된 거니까 이제는 뭐요? 자꾸 그러면 너무 뽀롱 난다 저는 여기서 또 하나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네요 고층 빌딩 고층 아파트가 허용되지 않습니까? 네 고층 빌딩 고층 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또 있죠 뭐죠? 보통 예를 들면 20층 뭐 이때까지는 안 필요하다가도 고층 50층 이렇게 놀러가면 필요한 게 그 봉이 있어요 봉 봉? 그 이렇게 때려박는 봉이 있어요 못같이 그러니까 땅에 때려박는 그 시멘트 봉 같은 게 있거든요 파일 파일? 시멘트 파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콘크리트 파일 뭐 이런 거 콘크리트 파일 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제가 조심스럽게 여러분께 또 말씀드려봅니다 어디서 또 들은 거야 어디서 들었어 어제 이름이 갑자기 이름이 딱 이때 기억이 나요 어제 좀 들었을 거야 아는 척을 하는 거 3일 정도 되면 반납하거든 어제 그제 정도 들은 거지 뭐지 그 입는다 하여튼 봉 봉 매사 한번 여러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환율이 지금 많이 올랐네요 1209원 2원 40전 올랐습니다 근데 장이 좀 안 좋대 또요? 많이 올랐습니까? 많이 올... 아니 최근 한 4일 동안 많이 그래도 갔잖아요 자기 거 좀 올랐다고 이걸 많이 올랐다고 하나? 아니 정말 나흘 동안 그래도 좀 우리 너무 그렇게 시장에 부담 줘서는 또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냥 또 나흘 다흘에 올랐으면 하루 정도는 약간 조정 가도 이해를 해줘야지 그래야 또 얘도 기운 차리고 오장에 다시 힘 받고 올라가거든요 또 왜 떨어지냐고 자꾸 이렇게 채찍질만 하면 애 그냥 무너져버릴 수 있습니다 잘 한번 안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일정 한번 좀 있을까요? 네 오늘 일정 같... 목이 갑자기셨네 목이 갑자기... 아유 죄송합니다 애매한... 아 그리고 막간을 이용해서 염승환 이사 사칭하는 분 정말 저 한번 걸리면 네? 한 번 하고 말지 또 두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더라고요 계속해 그러니까 염승환 이사 주제어는 뭔가 저 염승환입니다 이건가? 염승환입니다 염승환 저 돈 많이 벌었습니다 아니 그것도 꼭 3프로 TV에 염승환 이렇게 나온다고 아... 이베스트 투자증권에 염승환이라고 안 나오고 그거 참 웃기더만 아니 소속이 이베스트죠 이베스트 투자증권인데 저도 봤거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인데 사칭 문자에는 3프로 TV에 염승환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 그래요? 네? 받으셨던 분들 진짜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심리가 뭐지?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형사 고소할 것 같고 3프로 TV는 적당히 봐줄 것 같고 그런 건가? 아 그래요? 그럼 본때를 보여줘야죠 아... 아... 만약에 그런 의도라면 진짜 말만 이렇게 하고 제대로 된 액션이 안 나오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확실하게 법의 무서움 알았습니다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수업까지 나오면 이제 끝날 것 같긴 한데 그럼 꼭 지죠 네 계속 말씀... 아니 말씀 말씀 그게 그 이제 회사에서도 이제 신고를 하긴 했는데 그게 피해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된대요 그래야 이게 수사가 들어간다고 하죠 좀 아닌데 진짜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럼 내가 그냥 한... 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한 2만 원 손에 피해를 볼까? 그걸 입증을 해버릴까? 2만 원으로 안 될 거예요 거기 이제 아마 그... 어쨌든 뭐 유료로요 아마 이렇게 뭘 받아야 될 거예요 그러려면 한 돈 10만 원 써야 될 것 같은데 10만 원 쓰고 한번 처벌하시죠 형님 아니 1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또 걔네들이 또 그걸 가지고서 김프로도 가입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아 그럼 진짜 재밌게 또 김프로도 가입한 이렇게 되면 그걸 골치 해보잖아 아 진짜 그렇게 되면 진짜 웃기겠다 아 저러서다구 저러서다구 뉴스에 막 나오고 그러니까 리딩방 가입한 김프로 일정 아까 하시다가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일정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가 있고요 오늘 중국에서 양해가 열리는데 내일 전인대가 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으로 따지면 국회가 개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말에 나오는 뉴스들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오늘 미디어 쪽에서 삼성증권의 채민아 연구원님이 드라마 관련해서 보고서가 오늘 나왔는데요 두 가지 즐거운 소식이 있었다 그런 내용이고 디즈니플러스가 금년 공개될 한국 오리지널 작품을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그래서 콘텐츠 목표치를 제시를 했고요 이게 디즈니플러스가 올해 드라마 두 편하고 예능 한 편을 추가로 공개를 했는데 3월 23일 날 사운드트랙이라는 드라마가 지금 4부작인데 짧긴 한데 이게 뮤직 드라마인가 봐요 이게 이제 오픈이 되고 에이스토리가 제작한 빅마우스가 이건 아마 TV에서 동시에 아마 디즈니랑 방영이 될 것 같습니다 오리지널은 아닌데 동시 방영이 있고 그 다음에 유재석 씨가 출연하는 예능 더존 버텨야 산다 이게 이제 이번에 12편에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콘텐츠들이 좀 늘어나니까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참고로 경쟁사인 넷플릭스는 작년보다 올해가 10편 늘어나가지고 25편 이상 오리지널 콘텐츠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그러고요 TV 웨이브 왓챠도 20에서 30편 내외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OTT들이 오리지널 콘텐츠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다 제작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기회고 두 번째가 어제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그 누구시죠? 손혜빈 씨 손혜진 손혜진 씨랑 손혜진 씨, 현빈 씨 결혼합니다 네, 결혼해요 알고 계세요? 내가 얘기해준 거잖아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아는구나 손혜진 씨 손혜진 씨가 이제 주연했던 드라마가 아이치의 이제 이게 판권을 팔았나 봐요 그래서 3일 저녁부터 이게 아이치가 중국 3대 OTT인데 중국에서 방영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 사드 이후로 우리나라 드라마가 근데 상인 사더라고요 애들이 희한해 틀지도 않는데 사긴 좀 사 아, 그래요? 비교적 싼 걸로 잡아놓는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는 방영이 된대요 방영한다고? 이거는 방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 사임당 그 누구시죠? 이영혜 씨 주연했던 거 그것도 사갔는데 대장금? 아니, 대장금 말고요 사임당이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그렇게 있었어요? 2016년에 이영혜 씨가 주연한 거 사임당 유튜버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신사임당 그 신사임당 내용은 맞는데 제목이 사임당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볼 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안 유명했을 수가 아니, 좀 우리 한국에서는 흥행이 좀 실패했어요 인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가져갔는데 방영은 못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방영을 한다고 하니까 야, 근데 이영혜 씨도 참 대단한 분인 게 이영혜 씨 나온 드라마 뭐 아는 거 보이세요? 대장금 그거 말고? 대장금? 대장금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이영혜? 이영혜 씨 나온 드라마 중에 우리가 막 열렬히 시청했던 드라마가 뭐가 있냐고 대장금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오나라, 오나라 그러니까 그게 대장금이잖아 야, 그거 하나로 그냥 그런 히트는 아니었죠, 친절한 금연씨도 예전에 그 인시할란가 하는 영화가 많이 있었던 거 이번에 근데 저기 우크라이나 이런 거인가 저거 대단합니다 대단하십니다 근데 저는 디즈니의 이 선택은 약간 좀 잘못, 허팔질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아, 이거 이런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이 미디어 쪽에 관심이 많지 않으면 지금 보니까 뮤직 드라마랑 예능 뭐 이런 걸 했는데 이거는 아주 국내 시청자만을 노리는 전략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해외 시청자는 전혀 지금 감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뮤직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BTS 노래로 뮤직 드라마 만들 게 아닌 이상은 전 세계 시청자들한테 어떤 옛날 우리 80년대, 90년대 음악으로 뮤직 드라마 만들거나 이래서 우리한테야 이제 어떤 향수를 불러 일으키겠지만 전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그걸 강요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예능이라는 것도 그 나라 문화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만이 웃을 수 있는 게 그래서 이 개그가 사실 국제적으로는 잘 안 통하는 건데 이런 예능으로 승부를 보겠다고 하는 거는 이건 이제 국내 시청자한테 늘려보겠다는 약간 포석일 수는 있겠으나 이거는 좀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자기가 디즈니 걱정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저는 약간 반론인 게 디즈니 저는 이제 구독해서 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국내 구독자가 볼 게 없어요 그 옛날 디즈니 IP 있잖아요, 어벤져스 이런 건 많은데 그러니까 저는 디즈니가 일단 한국 구독자부터 늘리는 게 우선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 그런 전략이거든요 일단 그거부터 한 다음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재석 씨를 우크라이나, 자포리아 원전에 화재 발생했다는 속보가 네, 지금 여기 속보가 떴더라고요 자포리아? 원전 러시아 공격에 화재 발생해가지고 아마 그래서 지금 유로화가 급나가고 있거든요 아 이거 원전에서 화재 발생하면 안 되지 네,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거, 왜냐하면 체르노빌이 전화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트라우마가 있다고 유럽 사람들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체르노빌 때문에 네 뭐 그렇겠죠 아... 그러네요, 그런 뉴스가 지금 네 아... 폭역으로 인한 화재면... 이게 만약에 방사능 유출되면 또 문제가 엄청 심각해지거든요 네, 네, 네 아... 별일 없어야 될 텐데 이게 참 걱정이구만 아마 그래서 원달 완율이 지금 좀 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장애에 영향을 주죠 장애에 영향을 준다고 만약에 이게 진짜 폭역에 의한 것이고 이걸로 해서 만약에 방사능 유출된다고 하면 진짜 러시아는, 그리고 푸틴은 아마 끝이야, 끝 거의 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아, 근데 푸틴이 이해가 안 되네 왜요? 아니, 뭘 더, 뭘 더 한다고 그렇게 지금 20몇 년 동안 황제 역할을 하고 그랬으면 아, 좀 리타이어 하고 그러지 그거 뭘 그렇게... 아, 이해가 안 돼 기사를 보니까 예전에 원래 푸틴이 KGB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소련 영광 재현에 약간 그런 야망이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약간 예전처럼 그래서 좀 그랬다는 분석도 있는데 근데 이게 뭐죠? 이게 푸틴의 사진들을 보면 이 사람이 이제 한참 어떤 현실에 대한 감각 떨어졌다는 느낌이 들 때가 언제 있냐면 사람들이랑, 장관들이랑 뭐 내각 회의할 때도 보셨어요? 혼자 있고 한 30미터 떨어진 데에 장관들이 쭉 앉아있어요 아, 저거 때문에 그러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장관들은 다 따닥딱 붙어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뭐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해외 정상들도 보면 한 20미터짜리 테이블에 앉아있잖아요 아, 이제 이 사람은 주변에서 이제 뭐 간신들 많겠죠 계속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완전히 절대 권력에 취해갖고 이제 감각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러면 또 나 홍참하시는 거 아닌가? 아니, 아니요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지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반론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얘기도 그냥 다 안 들리고 오로지 자기 그냥 그런 거면 취해갖고 가는 것 같다 그게 이제 보통 말로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홍차를 먹지 않습니다 뭐라고? 홍차, 홍차 안 마신다 왜? 아, 그건 모르시는구나 그 외에 제가 러시아에서 그 무슨 정보부나 이런 데서 이렇게 누구 암사라고 할 때 항상 홍차 먹고 싶잖아요 아, 홍차는 말이야? 아, 얼굴 까매지는 거? 그래서 고객이 있습니다, 모르는 얘기가 자, 오늘 이 정도 하면 될까요? 네, 네 다시 한 번 시장을 제가 살펴보니까 낙폭이 코스비가 마이너스 1.04% 코스닥이 0.84% 정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금요일 아침에 개장 상황은 우리 영미사님과 이 정도까지만 네, 그렇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해주신, 한 주간 열심히 해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 소속이십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원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복사로 너무 간편하니까 네, 네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풀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천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